오늘 점심으로 저희 동네에 입지한 3분 심장 4분 심장 5분 심장을 입고가 어때요? 맛있는데 나 맛있다 전도 한번 먹어볼까요? 전도해서 만두 같다 괜찮은데? 이 메밀전인데 순두부가 엄마 두부가 이렇게 커요 두부가 엄청 크다 저희도 맛있는 집이네 식장이 괜찮다 아니 전이 맛있다 전을 잘 염죠 여기다 메밀전 순두부가 순두부 국물도 짜지도 않고 맛있네 음 음 음 음 음 음 전 먹을만해요? 맛종각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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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aman 음 음 음 너무 괜찮은데? 국도 괜찮고 진짜 맘에 듣나? 이 식당 진짜 맘에 듣나 진짜 맛있다 다른 사람이랑 와그네 밥먹어도 소개해도 좋을 것 같아